오시를 하려는 인쇄물의 가로 길이를 재줍니다. 가이드를 이동시켜 가이드의 안쪽 끝을 앞서된 규격에 맞춰 나사를 조여 고정시켜줍니다. 준비한 인쇄물 바깥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투입구에 넣어준 뒤 용지 끝을 가이드에 걸쳐주고 조작 핸들을 내려 오시선을 만들어줍니다. HB5-120과 130은 최대 오시폭이 각각 350-455mm로 큰 용지에 오시작업이 가능합니다. 기기 윗면의 눈금자와 이동식 페이퍼 가이드로 오차없는 오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철제 안전커버로 닫힐 위험이 적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총 6개의 공우패드 받침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리플렉과 카드, 청접장 등을 현대오피스 오시기 HB5-120과 130으로 빠르게 작업해보세요.